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4장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상은 무익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곰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영정부지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곰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룬은 의로운 자 또는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 표현으로 히브리어 예수룬을 소리나는 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움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 솟아나기를 신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본절은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상기시키는 구절입니다.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기의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오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장차 될 일과 올 일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개시가 전달되었던 사실과 그 개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사실을 회상시키는 말로 그 회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신이심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사람이 만든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그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벽향목을 배며 들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신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뗄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코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경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탈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구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70년간의 바벨론 포루 생활로 그동안의 죄가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느라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불을 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구부를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의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급들의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의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의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의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잔이라 고레스의 측량에 따라 포르기환이 되었기에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의 주의 종과 43장의 구원의 약속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이 이사야 44장 마지막 절인 28절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